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축하합니다. 축하하니까. 제가 불렀어요. 뭘 했어요? 빨리 빨리 빨리. 고생 끝. 시작.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폭길만 걸어요. 할아버지 사랑합니다. 우리 가족입니다. 사랑합니다. 우리 가족입니다. 제가 긴정당포였거든요. 짠. 얘 건 이만하고 제 건 이만해요. 누가 봐도 제 게 작지 않습니까, 여러분. 아 너무 웃겨, 진짜 웃겨. 장난하나. 어떡해, 어떡해. 맛있겠다. 왜 웃는데? 야, 난 이거 너무 웃기다. 야, 행복해. 맞아. 빨리 먹어. 맛있어. 음? 음? 배쌍 맛없어? 맛없는 게 아니라 딱 첫 입맛. 우와. 멋있다. 점점 물려. 육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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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근데 나 진짜 감동받았다, 너희한테. 왜? 음, 음, 그냥. 아, 존나 맛있어. 먹어볼게요. 끝! 됐어. 먹어볼까? 응. 이따가 씻겨서. 응. 그냥 그래? 응? 응. 어서 오세요. 나 이름 너무 살라는 말이야. 내 자신이 싫어. 맛있어. 여기 냉장고가. 그래도, 소유효. 이거 진짜요? 응. 여기 약간 옛날으로 나오잖아. 그리고. 근데. 너의 스타일이야 에시스 유진 메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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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개운해 네. 공부 치기가 무서워. 아, 좋아. 끝나 집에 갈 거야. 이거 매워. 이거? 빨리 물먹겠다. 빨리 물먹겠다. 네. 감사합니다. 뭐, 향수 냄새? 사라니까 진짜 좋지? 맞죠? 그쵸? 그쵸? 맛있을 거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밥빙수 서비스로 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난 당신들이 좀 먹으면 먹을래. 먹을래. 먹으러. 옛날파크. 응, 있다. 형, 난 이런 시트 좋아해. 옛날파크. 응. 맛있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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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고 맛있게 먹어. 이제 뭐 좋lett니깐. 음. 음, 맛있고. 음. 음, 맛있다. 오, 맛있다. 안지지네. 오 마이 갓 어. 뻔해요. 왜? 기를 지켜놔야지. 지갑 생기고. 마스쿠가 어디갔지? 얼른 가자. 형 혹시 도착했어? 그러면 미리 시켜놔. 우리 지금 나갈게. 뭐 시켜놔? 그냥 먹고 싶은 거 찜으로. 찜이랑 칼국수. 이거 국수도 안 안 됐네. 안 갈 없어요. 그거 알고 있었는데? 알고 있어서? 맛있는 거 먹어봐. 뭔지는 모르겠는데 맛있지? 안 가? 양촌이만 갔었는데 안 가잖아. 긴장하는 생각이 아니라. 과거는 보고 이제 해 보려고 했는데. 소원 주고받으면 돈이 아깝잖아. 또 박사장. 박사장이 최고 싸게 해서. 개가. 야야야야야. 야야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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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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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.